네, 안녕하세요. 이대일 리온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신대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린이 탈출 공부를 하고 있고 금태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공부 잘 하고 계신지요? 사실 연말이 되면 상당히 좀 바쁜 송년회도 있고 막년회도 있고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으실 텐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처져 있기보다는 주식 투자를 오히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신다라면 충분히 주린이 탈출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은퇴가 황금빛이 되는 금태적도 될 수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힘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다시 보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고 있는 노란톡이 진행되고 있죠. 밑에 하단에 자막에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실 텐데요. 1002번 참여코드를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신네가에 대한 다시 보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장중에 특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직장인분들이라든가 전업자분들 가릴 거 없이, 초보자분들, 고수분들 가릴 거 없이 시장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거나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하세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녁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분들도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저녁 시간에 준비를 했으니까요. 2022년을 준비하는 종목을 찾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월 16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진행이 되고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다가 우리 프로그램 이름인 신대가라고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요. 나는 검색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인 신대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URL 코드가 보내지니까요. 여러분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에도 들어오시면 제가 알람으로 설정을 해드릴 거니까 노란톡에 딱 들어오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거래량을 배워봤습니다. 거래량을 배워봤고 지지난 시간이죠. 그다음에 거래량을 이용한 단기 트레이딩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봤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거래량과 장대양봉을 활용해서 우리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떻게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 매수하는 방법, 매도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봤습니다.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경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추경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높이 샀기 때문에 손실은 크게 나고 수익은 짧게 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투자를 잘해도 예를 들어서 10개 종목에서 7개 종목을 맞췄다,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수익이 작게 나고 손실이 크게 난다면 내 계좌는 손실이 나는 그런 구조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인데 싸게 사는 방법이 생각보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나의 매매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올라가는 종목이 더 가 보이고 더 갈 것 같고 그다음에 떨어지는 종목이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확증 편향의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갖고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기준 중에서 한 가지 거래량과 장대양봉을 이용한 방법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보셔서 단기 트레이딩 방법을 배워보시고 오늘도 강력한 지표인 거래량을 활용한 그다음에 거래량과 이번에는 윗고리를 활용한 매매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특히나 급등주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특히나 단기 트레이딩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많이 활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7강, 8강, 이번 9강에 거쳐서 거래량을 통한 매매 방법을 소개해드렸으니까 아직 앞에 강의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보셔서 배우시고 기초부터 배우셔서 지금까지 오시면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단기 매매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원칙적인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는 사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같이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멘텀을 보고 뉴스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중기 투자, 장기 투자, 단기 스켈핑까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사실 이 방법 중에서 내가 한 가지만 잘 진행하더라도 주식 투자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게 나는 이게 하고 싶어서 이거 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내 성향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자신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2천 개가 넘는 종목을 모두 보유할 수 없고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내 포트에 모든 종목들을 다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을 갖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손절가와 수익에 대한 익절가에 대한 부분들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쩔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고 저도 초보자 시절 때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은 경험에 의해서 나의 행동이 결정되는데 어느 날 내가 5%의 수익을 갖고 수익 실현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다음 날 그 이후의 흐름들을 보니까 상한가를 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5%의 수익을 챙겨갔는데 상한가를 가니까 왠지 25%의 손실을 본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적인 부분을 판단해 본다면 손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내가 5%만 수익 실현을 할 게 아니라 계속 한번 끌고 가봐야겠다라고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내 그 5%의 수익도 챙기지 못하고 손실로 전환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 가서는 또 후회를 합니다. 이거는 5%를 정리해야 되고 손절을 못했구나. 이런 후회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매매의 기준, 그다음에 손절가와 익절가의 기준을 확실하게 잡는다. 이 기준이 없다면 중요한 거는 손절도 못하고 익절도 못해서 종목 백화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이 너무나도 많아지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아지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단기 매매를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종목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일주일이면 다섯 종목이에요. 한 달이면 20종목이고요. 너무나도 많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와 익절가에 대한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필수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라는 종목, B, C, D 이렇게 종목을 나눠서 포트를 구성하는 것까지는 대부분이 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수평적인 포트폴리오도 존재하지만 이 수직적인 포트폴리오도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A라는 종목을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해서 수익이 더 적게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자산 투자에 있어서 구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위험을 충당하면 그만큼의 이득이 많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위험성이 커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수익보다는 손실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필수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 되도록이면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려 한다. 꼬리의 원리로 상승 추격 매수는 손실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제가 거래량과 심리를 활용한 단기 매매인데 그중에서 꼬리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볼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꼭 명심하셔서 배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장대양봉을 공략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한번 되짚어보면 첫 번째 대량 거래가 동반된 장대양봉보다는 두 번째 대량 거래가 동반된 자리를 확인한다. 그리고 뭐예요? 종가 기준으로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장중에 매매를 하거나 종목을 선정하게 되면 추격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장중에 볼 때는 장대양봉이었지만 내가 종가로 가보니까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만큼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장중에 여러분들 종목 선정하는 데 집중을 하면 스켈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급박하게 종목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이 마감을 하고 저녁에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하시면 되는데 장중에 종가 기준으로 대량 거래가 동반된 장대양봉을 확인하는데 대량 거래가 중요한 게 전일 대비 200% 이상 늘어난 흐름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시초가 2학원부터 캔들 중심가까지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2일차부터 매수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가 기준으로 선정이 됐으니까요. 시초가 1차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왜냐하면 조정 없는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분봉이나 3분봉도 괜찮습니다. 저는 3분봉도 활용을 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조금 작은 종목들은 1분봉으로서 의미 있는 저점을 잡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봉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1분봉 상에서 투매를 이용한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아래 꼬리를 기대하며 분할 매수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 꼬리가 없을 때 공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목표가는 지지와 저항을 활용해서 우리가 배워본 지난 시간 우리가 2강인가 3강에서 배웠죠.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들 이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목표가를 잡아보시고 손절가는 장대양봉의 캔들이 이탈 시에 손절가로 잡는다. 그래서 장점인 것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절가도 짧아요. 왜냐하면 밑으로 잡았기 때문에 물론 잡았다가 손절가가 이탈할 경우에 수익이 낮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손실은 짧게 갖고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놓치는 실수 캔들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꼬리가 없는 캔들이 많은가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윗꼬리가 됐던 아래꼬리가 됐던 또는 양꼬리가 됐던 이렇게 생긴 캔들이 전체 캔들의 한 98%는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꼬리가 없는 캔들이 2%를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확률 게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을 우리가 목표로 해야지 2%의 확률을 목표로 한다면 상당히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계좌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때 매수를 한다라는 거 이렇게 생긴 경우죠. 이렇게 생긴 경우는 여기서 매수를 할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윗꼬리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락할 때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은봉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떨어진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 아래꼬리가 의미하는 건 수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확률을 높여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지난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던져드리고 마감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배워볼 부분이에요. 윗꼬리와 아래꼬리를 활용한 매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락할 때 매수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 추세 하락이 나오는 종목을 사라는 건 아닙니다. 일봉상에서는 장대양봉으로서 추세 전환 또는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제가 이런 경우 말씀드렸죠. 횡보를 하다가 장대양봉 또는 상승 중에 장대양봉 하락 중에 장대양봉 나온 종목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두 번째 대량 거래가 훨씬 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만 조심하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조정시에 분봉상으로 조정시에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해하지 마시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주식에는 손을 대지 마라라는 격언이 따랐죠. 거래량입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 유동성이 많은 종목들이 훨씬 더 특히나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는 훨씬 더 수월하죠. 그리고 대응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작은 종목들은 사실 기술적 분석이 무관하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1분 사이에 이렇게 올라와 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 기업의 특수관계인이라든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기 트레이딩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 베이스가 거래량이 깔려 있고 거래량을 토대로 장대양봉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부분들을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자막에 나오는 노란톡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 QR코드 이쪽에 나오고 있죠.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코드 1002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는 QR코드 스캔이 어렵다. 요새는 그래도 코로나 백신 패스를 하다 보니까 많이 QR코드를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를 통해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 이런 김에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용원이라고 입력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거래량과 꼬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여러분들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이거는 제가 1강에서 다뤘던 것 같아요. 2강인가요? 1강에서 다뤘던 것 같아요. 캔들의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생긴 캔들이 존재를 하는데 윗꼬리가 있고 아랫꼬리가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꼬리가 의미하는 바를 체크할 필요 있다고 했어요. 여기가 시가 자리고 여기가 종가 자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적가 자리고 여기가 고가 자리인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이 꼬리가 의미하는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꼬리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여기서 매수를 하고 매도가 되면서 거래가 체결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중 한때는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색칠이 돼 있었겠죠. 캔들로. 그런데 종가로 떨어졌을 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여기서 매도를 했고 매수가 이루어졌으니 매물이 존재를 하겠죠. 그럼 여기서 체결돼서 빠져나간 사람은 종가 기준으로 수익이었겠지만 여기서 산 사람을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산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손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손실. 그렇기 때문에 이 윗꼬리가 의미하는 바는 매물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윗꼬리를 한 번에 이렇게 길게 난 경우에는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엄청난 호재가 존재를 하거나 엄청난 대량 거래. 즉 이 캔들에 넘어갈 수 있는 대량 거래가 들어왔을 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윗꼬리는 매물대고 손실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하락 구간은 우리가 지금 보시기에는 양봉이죠. 그러니까 양봉은 상승 캔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싯가를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은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캔들은 처음에 이렇게 은봉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가 들어왔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매수가 체결이 됐고 누군가는 매도가 됐겠죠. 그럼 매수가 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매도한 사람은 오늘 움직인 중에 제일 끝에서 제일 낮을 때 판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매도가 이루어진 거고 여기서 매수가 된 사람은 종가가 여기서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만큼의 수익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꼬리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의미하는 것이 수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난 사람과 손실난 사람들이 팽팽하게 맞붙는 캔들이 뭐예요? 이렇게 돛지형, 십자형 캔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생긴 캔들 있죠. 그러면 수익난 사람과 손실난 사람의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 그래서 보통 이 돛지형 캔들이 바닥권에서 나오면 상승, 반전 가능성을 열어두고요. 상승권에서 나오면 하락, 반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돛지형 캔들을 어쩔 때 공략해보시라고 했어요. 장대양봉이 나오고 이렇게 발생을 할 때 이 자리를 공략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전날에 대량 거래와 동반된 장대양봉이 나왔으니 이거는 무엇을 의미한다? 힘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돛지형이 나왔다는 건 쉬어가는 마디가 생겼지만 힘이 들어와 있는 뒤에 쉬어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확률적으로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거래량과 장대양봉을 활용한 단기 매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캔들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영망치형, 이런 아래꼬리가 달아주는 흐름들이고 망치형, 영망치형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차트는 뭐예요? 첫 번째로 굉장히 강했다라는 겁니다. 장중한 때는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 좋지만 이렇게 쭉 말아 올리는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받아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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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이렇게 계속 말아 올려서 종가가 꼬리가 없이 끝났다라는 것은 마지막 구간이 힘이 제일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우리가 장대양봉을 활용할 때 이런 캔들의 차트가 나오면 다음 날 수익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 편안하게 오후로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윗꼬리가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러면 수익난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사람만 존재를 하고 그렇죠? 이만큼만 수익이고 나머지 이만큼은 손실 구간이 있고 손실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몰대가 있기 때문에 다음 날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강의를 할 때 캔들만 먼저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우리가 지금 지지조항, 이동평균선, 일목균형표 여러 가지 보조지표나 이런 방법들을 배워가고 있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거래량과 캔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캔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보면 어떻구나 이런 걸 계속 자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거래량과 이 꼬리가 실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 주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사례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시면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강하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자리도 그렇고 이 자리도 그렇고 이제 윗고리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윗고리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은 수익난 사람들, 여기서부터는 수익이지만 여기에 매물대가 쌓였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됐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겠구나라고 봤더니 다음날 이렇게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떨어졌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전에 봤던 캔들 색깔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생긴 아래 꼬리가 달아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점에서는 또 누군가가 사는구나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돌림 파동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차트의 패턴을 보여주더라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꼬리가 발생할 때 매수를 해야겠어요? 아니죠. 이런 꼬리가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한다라면 이 자리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다라면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물론 이런 단타가 아니라 이거 쭉 그냥 들고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배워볼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기 급등에 대한 주체, 세력들의 주체의 심리를 파악하고 그 심리를 활용한 매매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거래량과 장대양봉에서도 두 번째 대량 거래량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자리에서도 보시면 물론 첫 번째 대량 거래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사거래를 보였다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였지만 이왕이면 두 번째 대량 거래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량과 꼬리를 활용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리가 사실 장대양봉과 거래량을 활용할 때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마디를 공략해서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고점 자리에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팔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주가가 더 올라가요. 그러면 그 올라가는 종목을 아쉬워하셔서 추경 매수를 하지 마시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어요. 요새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있긴 합니다만 과거에는 불과 몇 년 전이죠. 상한가가 15%였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15%일 때는요. 하루에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따상이라고 하죠.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해서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점상으로 가서 다음 달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이런 종목들이 많고 이걸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의도적인 시세 조작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금융당국에서 우리나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바꿨고. 그때 바꿨을 때 VI 제도가 생긴 거죠. 10% 이상 급변하면 2분간 거래를 단일가 거래로 체결을 한다. 이런 게 그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이후로부터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15%이니까 위아래로 따져도 30%인데 30%로 바뀌니까 위아래로 60%의 변동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올려서 떨어지지 않게끔 붙잡아놓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 매집 주체가.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주냐면 막 올라가다가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이렇게 윗고리가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윗고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량 거래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 거잖아요. 이럴 때 윗고리를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이거는 상승이 조금 나온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건데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이 자리서부터 이 자리까지 상승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매집 주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매집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주가가 이렇게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급등을 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막 몰려와서 매수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보다 전체의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확보된 주체가 있고 거기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경우인데 우리가 이렇게 윗고리가 달렸다라는 걸 가정을 해본다면 굉장히 공포스럽죠. 왜냐하면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이렇게 윗고리가 달렸다라는 것은 이만큼의 사람이 손실을 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래량들을 분봉으로 쪼개서 보면 대부분이 상승 시에 나왔던 거래량이지 하락 시에는 거래량이 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매집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한 번 눌렀다가 거래량이 감소시켰어요. 그 다음에 다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죠. 거래량이 터졌을 때 상승이 나왔을 때는 매수 주체가 더 강하고 하락이 나왔을 때는 매도 주체가 더 강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승이 나왔을 때 거래량을 일렬로 세우고 하락이 나왔을 때 거래량을 일렬로 세워본다면 어느 주체가 더 많겠어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상승 거래량이 더 많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력이 200만 주를 샀다. 그런데 이 200만 주를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한 번에 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200만 주를 다 던져버리면 이런 차트가 나오지 않고 바로 이렇게 점화 안가가 나올 거예요. 점화 안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윗고리를 달고 한 번 팔아요. 그다음에 거래량을 감소시키면서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리고 다시 파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 헤드 앤 숄더형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삼봉 형태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주가를 강하게 상승시킨 종목들은 절대로 한 번에 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본인들도 손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악재가 터져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이렇게 꼬꾸라지는 차트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거는 특수 상황이고 주가가 상승시킨 이후에는 항상 대반등 흐름들을 보여주더라. 그럼 대반등 자리를 이용해서 즉 여기서 추경 매수된 사람들은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이게 한 20% 정도의 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늘 접근하자마자 바로 20%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따라간 악성 매물들의 공포감을 이용해서 윗꼬리를 확인하고 분할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전제를 깔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가가 상승 후에 윗꼬리가 나오면서 매물이 출현한다. 계속 상승하는 종목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윗꼬리가 나왔다라는 것이 아 이제 끝났네. 이제 여기서는 빠이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단기 트레이딩을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 매수가 아닌 윗꼬리를 이용한 투자 전략을 수립한다. 추경 매수를 통해 들어왔던 물량들의 공포 매물을 받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은 특히나 여기서 매집이 이미 됐고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때는 어떤 뉴스가 있던 아니면 갑자기 거래량을 막 붙이게 만들었고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카운팅이 되는 거지 이게 어떤 속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막 늘어나게 되면 관심 없던 투자자들도 저 종목 뭐야? 무슨 일이 있어?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추격이 이루어지면서 쉽게 말해서 악성 매물들 그렇죠? 즉 단타 매물들이 함께 들어오는 경향이 나타나줍니다. 그런데 그 악성 매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면 주가를 원하는 목표만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흔들기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팔아요. 그러면 이게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두가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할 때는 계속 가지만 누군가가 한 명이 팔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훅 쏟아집니다. 그랬더니 그걸 바라보고 공포감이 드는 한 투자자가 더 팔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너도 나도 다 같이 팔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팔고 나온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기에 습관적으로 제가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 그랬죠. 초보자분들이 하는 짓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초보자분들이 하는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물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손절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구간에서 손절이 가능한 것이지 계속 손실이 크게 나버리면 손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이 손절이기 때문에 그 손실을 확정 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공포감에 의해서 버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들면서 아래 꼴을 달아주고 여기에 매물대들은 전부 손실이 굉장히 큰 손실들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포의 추격 매수를 한 사람들이 공포감을 이용해서 매물을 받아내면 단기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첫 번째 대량 거래량보다는 두 번째 대량 거래량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날 거래 감소가 나타나는지 체크한다. 보시면 이렇게 큰일 날 것 같이 윗꼬리가 달리면서 나타나졌는데 다음 날은 거래량이 장대양봉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져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주죠. 지난번에 우리가 대량 거래량과 장대양봉을 활용할 때도 이렇게 마디 흐름을 보일 때 거래량이 감소하는 현상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여기서 매집된 주체들은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쏟아지는 물량이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준다라는 것은 아, 여기서 매집 주체들이 팔려는 의지가 별로 없구나. 여기서 한번 팔았지만 다시 여기서 다 팔아버리는 이런 구조로 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감소가 나타나는지 체크를 하고 체크를 하고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 거래 감소가 나타나는 것은 매집 매물은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락세, 즉 여기에 공포감의 투매를 던져내는 물량만 받아내면 매집 주체들은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차 주가를 상승시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흐름들을 보시니까요. 이 자리가 이탈되면서 주가는 하락을 해요. 그렇지만 거래량을 보시면 다음날도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굉장히 공포스러울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거래량을 보면 문제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1분봉을 활용해서 이때부터 우리가 투매를 받아간다면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들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기준을 우리가 이따가 배워볼 건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분봉이거든요. 1분봉에서 굉장히 투매가 공포스럽게 나오죠. 그런데 이런 자리를 이용해서 사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 투매가 나오는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서 이미 전, 이 전 흐름들에서 보여줬잖아요.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시적인 물량에 대해서 이의비하지 않고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 캔들의 전체적인 흐름들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거래량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1분봉 상에서의 투매를 공포스럽게 느껴지지만 우리는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잡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추경 매수가 된 사람들은 정말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가 20% 되고 여기서는 그나마 유지가 됐죠. 그런데 더 떨어지면서 20% 이상의 손실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불과 3거래를 만에. 그렇기 때문에 공포감이 투매를 만들어내고 그 투매를 악성매으로 받아내면 우리가 수익 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다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종가로는 물론 이렇게 생겼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또 매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경 매수도 또 따라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팔았던 세력들이 한 번에 못 판다. 지금 한 번 더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떨어지는 구조. 이렇게 저점을 또 떨어지는 구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이용하면 훨씬 수익을 가져가기가 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량 거래를 동반한 강은 상승 후 윗꼬리 패턴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윗꼬리가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올라올 때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목도 장중에는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큰 수익이 나와줘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해나가면 여기서 큰 수익이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가 잡는 법과 그다음에 이 분할 매수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우리가 이 패턴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장대양봉을 활용한 대량 거래가 동반된 장대양봉을 통해서 1차 초기에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초기에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윗꼬리가 달려요. 그러면 또 2차적으로 또 단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멘텀이 좋은 종목을 잘 선정을 해놓으면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과거에 한 22번 정도도 한 것 같아요. 연달아서. 22번을 계속 파사다 팔았다. 그러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나오더라라는 거죠. 실제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배워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상승이 나와요. 거래량이 빵 하고 터지면서 올라오죠. 그다음에 또 파는 물량들이 조금씩 들어와요. 그다음에 하락세가 나올 때는 거래량이 다시 감소를 하는 모습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또 따라 들어온 매물들이 공포감에 의해서 물량을 또 던져내는 흐름들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쪼개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매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이 아랫고리가 이탈되는 시점. 왜냐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실전에서 캔들을 볼 때 이 자리에서 은봉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거래량이 줄면서. 그런데 이 아랫고리를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깨졌어요.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거래부터 분할 매수 하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랫고리가 깨지는 시점부터 이하권으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서 추경 매수가 이루어진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이 투자자가 이날 저점까지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견뎌낸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하권을 깨고 내려가기 이전에는 팔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일에도 견뎠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올 때는 심리적으로 더 압박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갈까 말까 긴감인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투매가 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매가 나오는 시점, 이 시점부터 이하권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데 이틀간을 통해서 분할 매수를 한다. 왜냐하면 거래량은 여기서부터 감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고 이 투매 분할 매수를 할 때는 지난번 장대양봉을 활용해서 분봉상에서 지지저항선을 확인해서 분할 매수 하듯이 마찬가지 공포감에 의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올 때 그 자리를 이용해서 분봉상에서 거래량이 나올 때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 부분들은 하루 정도는 견뎌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또 저점을 깨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 자리까지는 우리가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이틀 정도의 하락이 이루어진 다음에 나오는 경우들의 경우의 수가 확률적으로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서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는 분할 매수가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적어도 3분할 매수를 하자. 그래서 1, 2분할은 첫날 투매가 나올 때도 진행을 하되 3분할은 다음 날을 열어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 다 하지 말고. 그래서 이 3번만 지켜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단기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사례들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첫 번째 대량 거래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량 거래가 붙었는데 여기서 상한가를 바로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조정을 받고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다 보니까 꼭지점에서 윗꼬리를 강하게 달고 이렇게 달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확인했다면 여기서 쫓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손실이 커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쫓아갔다가 손절을 이 자리에서 한다면 손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벌써 대량 거래가 동반됐고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이 거래량이 전체 매도 거래량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거래량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 매진 물량들을 다 팔 수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음 날 이 시점서부터 하단 라인까지 이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까지 보시면 살짝 보시면 시가가 하락을 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하락이 왜냐하면 여기가 아래 꼬리가 없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은봉이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 2차를 여기서 했다고 해도 3차는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래 꼬리가 없이 끝나니까 다음 날 개파락으로 출발을 하죠. 여기서 그렇지만 개파락이 최저점이 되고 바로 끌어올리면서 다시 대량 거래가 붙이는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감소가 나오는 자리 이 자리 꼬리 하단 리타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 꼭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야 이렇게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 준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한번 확대를 해봤고 그 다음에 자료를 한번 그날 움직임들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 윗꼬리 자리에요. 여기서 보시면 시가가 6.74%로 상승 출발을 했어요. 여기가 6.74%라는 거죠. 이 종가 기준에서.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고가가 어떻게 나와주냐면 검은색으로 할게요. 검은색이 없네요. 다른 색깔으로 해봅시다.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이 고가가 얼마냐면 22%입니다. 그리고 종가가 12%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10% 손실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추경 매수가 이루어진 투자자는 하루에 10%의 손실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시가가 어디예요. 여기서 출발을 하죠. 그렇지만 조금 올라간 듯 하더니 이 자리가 깨져내리기 시작하는데 마이너스 6%로 시작가 출발을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꼬리가 얼마예요. 저가가 12,112원이죠. 12,112원 이하권서부터 분할 매수를 하는데 그 자리에 하락세가 얼마냐. 13%고 6%니까 그 하단 라인이 한 6%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6%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분할 매수 3% 한 번 떨었을 때 분할 매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투자자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여기서 10% 났어요. 손실이. 그 다음에 여기서 6%에 13%니까 23%까지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감에 견딜 수 없이 던져버리는 그런 구조가 나와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고 우리가 시가가 얼마야? 0.67% 출발했지만 그 다음날 20%까지 재차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현상들을 만들어댄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윗꼬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한 번에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를 삼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분봉상으로 올라올 때 분할 수익 실현을 해나가시고 윗꼬리가 발생할 때는 다 매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물론 뉴스가 나올 때는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걸 목표로 하신다면 여러분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때 이 꼬리 상단에서 어디서든 올라오는 자리를 이용해서 매도를 한다. 왜? 윗꼬리가 다시 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윗꼬리가 없는 자리에서는 윗꼬리가 생길 확률이 제가 90%도 없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가 생길 확률이 높으니 올라오면서 수익 나는 자리에서는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온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패턴의 흐름들도 있어요. 약간의 변형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윗꼬리가 달리고 다음 날은 안 깨집니다. 거래량이 줄었는데. 그런데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니까 갑자기 확 쏟아지는 현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0.98%였는데 출발은 마이너스 8%까지 하락을 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해나가시면 한 번에 여기는 올라와 버리죠. 그래서 강하게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이틀 뒤에 좀 쉬는 패턴은 나왔지만 상승. 여기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했다라면 이 자리에서도 수익을 만들고 이 자리에서도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하다. 그런데 거래량은 어때요? 형편없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스럽지만 일봉상으로는 거래량이 거의 안 나와요. 이런 자리에서 세력들이 팔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자리에서 팔아요. 이런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올려놓고 팔지 절대로 빼면서 파는 경우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물렸기 때문에 여기가 공포스러웠을 뿐이지 저점에서 떨어지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경우는 특히나 이렇게 매집이 돼 상승을 한 번 만들었던 종목들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점을 활용하면 수익이 나는 경우들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목표가와 손질가를 좀 잡아올 필요도 있겠죠. 어디서부터 매수를 한다? 대량 거래가 동반되는 흐름들. 즉 이 앞전에는 우리가 이미 장대양봉과 이 마디 거래량을 통해서 매매를 몇 번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더 올라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도 두 번 이상은 쫓아가지 말라고 했죠. 왜냐하면 긴 윗고리가 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윗고리가 달린 걸 확인했다면 그때 우리가 다시 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의 투매, 즉 꼬리 하단 라인의 투매를 활용하시고 손절가는 이 상승 추세가 시작된 양봉의 이탈가, 그 자리를 잡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만 손절하기 때문에 짧은 가격에서 손절이 나오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목표가 영역은 이 꼬리, 윗고리가 생긴 자리에서 올라올 때마다 분할 수익 실현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넘어가는 걸 기대하지 말고 그 전에 팔고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조금 욕심이 난다. 조금만 남겨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매수가 이탈 시에는 정리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기준 윗고리 이전에 수익 실현을 하고 손절가는 파동이 시작된 저점이 이탈 시에 매도를 한다. 손실은 짧고 수익은 길게 움직이는 단기 매매가 된다. 투매 시 분할 매수는 수익 극대화, 손실 최소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윗고리를 활용한 단기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봤는데요. 다시 보기, 그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밑에 하단에 노란 톡에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 되겠고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문자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온라인 공개 방송들 통해서 또 자세하게 살펴보고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포털 사이트에 신대가 또는 찹 3772번으로 신대가라고 입력하셔서 보내셔서 목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전략을 갖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용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